돌싱글즈포, 제롬은 전 와이프 배윤정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나섰습니다. 제롬은 이혼한 지 6년차다. 한국에서 2년 2개월 동안 결혼생활을 한 뒤 헤어지게 됐다. 서로의 성격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. 이혼 법정에서도 웃으면서 함께했고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응원하며 헤어졌다. 고 고백했습니다. 그룹 엑스라지 출신인 제롬의 전 아내는 안무가 배윤정으로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결혼했으나 2년 만인 2017년 이혼했으며 이후 배윤정은 2019년 11살 연하의 축구 코치와 재혼, 슬아의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. 제롬은 전 배우자가 재혼했기 때문에 돌싱글즈에 출연 신청을 하기 전 미리 허락받아야 했다면서 고민 끝에 연락했더니 진짜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해주더라 라고 밝혔는데요. 이어 제롬은 배윤정이 내가 눈이 높은 것을 알기 때문에 혼자 세대지 말라고 했다라며 응원을 받았다고 합니다.